전국을 휩쓸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는데 오늘 수석검도관 너무 궁금합니다. 깃발 흥쳐온 거 아니야? 여기서 검도대회를 치러도 되겠어요? 우승기인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갖고 싶네요. 수석검도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검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이번에 사범님이랑 대련해보셨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기대가 되고요. 상단세와의 대련은 기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칼일지, 어떤 스타일일지 마저 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칼인지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특허요. 이윤석관장님. 찐사보도 첫 교검이신데 어떠신가요? 저야 뭐 호브 쓸 때 마음가짐은 항상 자신감이 멈춰서 제 생각도 없고 호브 쓰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마음가짐은 항상 자신감이 멈춰서 관장님? 네. 이번에 이윤석관장님이랑 교검을 한번 해보실 텐데 좀 어떠신가요? 이윤석관장님하고는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변했나 궁금하고 훌륭이 있을 텐데 사범님도 이제 관장님이랑 교검을 한번 해보실 텐데 혹시 관장님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직 없어요. 어떤 기술을 써보시고 싶으신지 우선 한 사람의 장점을 실제로 활용해서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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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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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가빈 에이씨 트위치 owers . . . . . . . . 이렇게 해서 수석검도관 찐사부를 찾아라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 사범님과 교검을 했는데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것도 배우고 깨닫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 오늘 촬영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데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고요 이우석 관장님과 오랜만에 대련을 했는데 역시나 많이 힘듭니다 닿질 않아가지고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 이준송 사범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구 관장님이랑 처음 대련을 해보는데 잘하셔서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전문검도관 이우석 관장님 수석검도관에 같이 와서 교검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수석검도관 아이들이 왜 잘하는지 관장님이랑 교검하면서 많이 또 느끼게 됐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리 선생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검린이라 보기에는 두 분 다 기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까지 긴장이 되는 그런 교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이번 수석검도관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공식 질문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신 나에게 검도란 저에게 검도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풀릴 때는 기분이 좋고 잘 안 풀릴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준송 사범님 나에게 검도란 저에게 검도란 아무리 오래 배워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운동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검도란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검도관이 또 있으실까요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검도관은요 평상시에도 영감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검단 김도성 검도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검단 김도성 검도관입니다 앞으로도 수석검도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검도관 파이팅 저희는 인천시 검도의 최우수검도관으로 선정된 도장이고요 이제 백운역 근처에 위치하여 있고 멋있는 관장님과 예쁜 사범님과 엄마 같은 실장님이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체계적인 수업으로 즐겁게 남녀노수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모두모두 즐거운 수석검도관으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